어? 하하하하하하 요시! 좋은 타이밍이었죠! 굴드! 고맙습니다! 오! 필살기 쓴다 한 발 맞았어 그렇지! 오, 제대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탕! 팡! 팡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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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! 괜찮아 이 상대는 나다! 제일 약한네 대지사 상대하고 어 넥슥터 생각보다 피가 많이 깎네 오 야야 안약한데 생각보다 피가 많아 잡기 어 잡기 이거 뭐야 아우 좀 도와줘 베지더 뭐하냐 저기서 또 굳었어 마무리 아 됐다 기름만 잡으면 되네 여기는 뭐 템같은거 없나 오 거의 죽어가 좋아 2막타는 내꺼시구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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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또야 아 오공 좋구요 몸이 망신창이야 근데 피니시 클리어 아니 근데 한 번 더 있는데 실행크 좀 더 이상한 움직임이 가능하네 흐흐흐흐 생각하긴 하네 어 흑막이 나타났네 얘구만 얘도 귀에 귀걸이 보니까 신 그런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심각해 어 히스토리 침략자 디커벌드 얘들이 지금 시간을 망치는 애들입니다 일대일로 뜨나 내피는 음 오케이 흑 그만 막아 인마 흑 흑 그만막아 인마 자꾸막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반격을 안하는데 맞아라 인마 흑 흑 흑 맞다 죽임하네 일부로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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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떼낸다 떼낸다 피가 좀 낚이니까 시작하게 하네 일부로 좀 맞아준다는 느낌이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진짜 멋있다 kingdom 오케이 피니쉬 낙지 오마 réal 어 놀아 니 에너지 너의 에너지를 잘 쓰겠다 기다려, 미라 네 누가 너를 서포팅해주고 있냐 누가 네 뒤에 있냐 너가 한 명씩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서 너는 왜 이래 왜 이래 난 그 신 그쪽을 찾아내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일런 스트레스 트릭스먼트? 상관없어 미라, 이제 죽을래 미라 너는 걱정하지 않나? 지금 나의 에너지 나의 에너지를 얻고 지금은 아직 네? 흠 자 이제 다음 시대로 가자 음 입도 안 벌리고 말해 기다려! 지금 다음 주에는危险 대대로 지금 따라가면 너무 위험해하니까 먼저 돌아올게요 그래도 이제 뭐가 문의지인지는 알게 됐으니까 뭐 너는 그들을 발견했어 너가 맞히네 그들은 그들이라고 불렀다 토아와 미라 그들은 에너지를 훔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있다 좋지 않아 그들은 그들은 무엇일까 특별히 그 미라가 유독 많이 위험한 대열 어? 얘 맞네 그들은 그들으로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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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에게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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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역사이 그 다음 지옥에서 계속된 조작이었다 상황에 도착했다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황의 밸런스는 모든 세상이 될 것 같다 모든 세상을, 우리는 전국과 시간을 Career Oni 이 세상은 공격할 것 같습니다 순uno가 없음 정말? 아, 못한 놈인가봐 네요, 나쁜 놈들이예요. 네요, 나쁜 놈들이예요. 나쁜 놈들이예요. 플로닉스 신 에브리에라 아임 어프레이드 아, 뭐 이젠 대충 알겠네요. 뭐 여기부터는 중요한 내용은 안나올 것 같고 음? 음? 도대체, 요소를 봐주세요. 준비가 되었으면, 불러주세요. 근신한 개구리, 그거듣는다. 음? 음? 아, 그래 여러분 갑시다. 프리저드까지 깨자. 아, 잠깐만. 나 스킬좀 받고 갈거 그랬나? 급한거 아니겠지? 이정도면 괜찮겠지? 한 마리 쭉쭉 당겨놔야지. 으흠흠흠 흠흠흠, 흑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흑흑, 수윌. 저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나왔더라도 승강해. 분노나. 분노나. 여기...까지 발대는 이유가 아마, 그래요. 조사연인이 나오세니까. 최초로. 바로 프리저가 3단계네 1단계, 2단계, 3단계 그렇게 하는 게 없이 3단계부터 시작인가 참을 수 없어 늦었어 아, 안 늦었네 넌 누구냐? 아니, 나 알 필요 없어 네가 이거라 생각하냐 음, 여기구만 3단계랑, 그러네, 너무 빠르 그녀의 힘이 나을 수 있는 힘이 나을 수 있어 어떻게? 조심해 근데 프리저 조건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음, 음, 음 1단계, 2단계, 바다, 바서, 그다음에 3단계 가야 되는데 3단계랑 사오고 있으니까 그래 이 열 빠진 표정이 베지터라면 맞네요 뒤에 저거 용신 그거 소원 빈 것 같구요 모토 되쇼까 오케이 징 오케이 왔다 너 여전히 거기 있었구나 유 팝업 라이크 버시기 뭐하는지 모르겠어 니들 모두 죽여주고 마 오케이 프리저전 4대1 자 얘들아 기 좀 채우고 있을게 천천히 어 이런 얘들아 기 좀 채우고 있을게 저지 좀 해줘 고한 피가 있는 것 봐 잽이 안된다 애들 다 그냥 서있는 움직이는 움직이는 짐이야 애들 다 오 뭐지 꺼리지 가 가자 잡기 잡기 한번 뭐 뭐 이건 맞질 않아 이제 좀 맞네 어 지금 고한 위험해 안 돼 안돼 죽으면 안 돼 케 자식아 죽지마 어어 케이요 어 안 끝나네 재축 실패 시티 아 year 재축 스팸 아주 푸 아주 keys 얘들아 척 우린 하하하하 다 누웠어 오케이 너희들에게 모두 보여주지 2단계 좀 덩치 큰 프리저였죠 어? 바로 3단계로 갔어 돈 빨라 아 배짓다 야 순서대로 해 미친 피콜로 있네 아 순서대로 지금 벗어났어 오 안돼 오와 미친 하하 와 데미지 나도 피 썼거든요 같이 그냥 쟤도 그 초피스 피싸게 썼는데 같이 죽네 한방 맞으면 가네 스읍 잠깐만 이러면은 어디부터 시작인지 아 여기부터 시작이네 처음부터야 되네 절대 한번도 죽으면 안되네 아까 그것보다 더 어렵 이기겠다 그리고 피를 유지를 잘 해놔야겠네 최대한 얘들 못 방해해서 나는 살고 고 좋아좋아 와 이거 뭐야 바르케이오 나오는데? 짱쎄다 저희 그 행성 날리는 그 기술 아냐? 손가락 위로 딱 올려가지고 썩소 딱 하면서 날려버리는 거 셀만 하구만 베이스 터링 수고 기 다 모았어 끝내야지 어 저거구만 아라 변해라 준비됐어 팡 좋아 이번엔 좀 살살하자 어휴 너무 세네 이것도 같이 아 또 막혔어 1분은 어휴 오아아아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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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함 안돼 안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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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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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아 지금 여러분 이게 내가 아직 올 때가 아닌가봐 너무 빨리 갔어 거기서 캐스트 좀 하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보니까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은 피까지만 약 먹으라고 약을 내가 장전을 안해놨어 한개 아까 먹었던거가 전부일걸 한번만 더 해보자 아 아 아 아이씨 저 지금 심작들 침착되라 안막지 안막지 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고한 사망? 안죽었네? 오 이거 좋다 얌생이를 아는듯한 느낌인데 물론 기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막 하진 못하겠는데 기위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휴 좋아 이번에 피상황 더 좋아 어 아아 하하하하 안을거라 생각했어 특혐이다 추고좀 야 지금까지 한데도 안맞고 저거 한대에 맞았을 뿐인데 아우 한대 맞기 착하니까 끝이 없네 아아 방했다 이거 후 후 프리자 에너지 캡슐일 수 있어 오! 이거 피 올려주는 거구만 좋아 최대한 약삽하게 가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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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어우 다행이다 나 이거 피살기인 줄 알았어 또 아 그 겸 피콜로 죽었고 1대1이네 아 그만 맞아 그만 맞아 그만 맞아 다행이다 그만 그만 온다 피해 고 가드 가드 문제는 여기까지 잡고 나서 끝인지가 모르겠네 끝이 와야 되는데 후 후 왔다 원고났다 좀 든든한 애야 자 나는 회복할 테니까 너는 조금 잠시 아 쫓아와 불쌍 맥r 완전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어어어어어어 자 피코로 따배케린이 재생력으로 이따 버티자 오케이 장기술만 넣어줘 장기술만 귀찮게 이런 거 맞아도 돼 퐁 도도도도둥 아 좋아 온다 맞지마 그걸 네가 맞냐 어 글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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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 하하필 저거 신나게 때리고 있는 타이밍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직 좀 이르네요 여기 베넬라 퀘스트 해가지고 좀 캐릭터 좀 키우고 와야돼 와 실크 두둑이 배놓고 나는 한 방 맞으면 죽어 굴도 그래 이 퀘스트 있네 하하 재민이 인다 자 여러분 드래곤볼 제노사이드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겠네요 프리저는 다음 기회에 잡읍시다 그게 좋아 보이네요 음 이거 그냥 끄면 자동 저장 되는 거겠지 후후 다음엔 꼭 잡겠습니다 프리저 다음엔 꼭 잡겠습니다 프리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